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질문에 의한, 질문을 위한, 질문의 과학, 질문 Q. 질문의 내용은 사실 공룡학자들의 꿈이죠. 이렇게 발품 안 팔고 계속 오지에서 그러지 않고 어떤 진짜 멋있는 기계가 있으면 거기를 쫙 비춰가지고 땅속을 쑥 들여다보면서 저기 티라노사로스가 한 5미터 지점 밑에 묻혀있네. 저기를 파보자. 이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주라식 파악 영화에서도 그렇게 나왔었죠. 그렇죠? 여기서 무슨 인공지진을 퍽 터뜨려가지고 밑을 땅을 스캔해서. 사실 그런 기술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얕은 곳의 지표 밑에 한 10미터 정도에 되는 밑에 어떤 물체들이 있는지를 지구 물리학을 하셨다니까 아시겠지만 GPR이라고 하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요새 지진 때문에 난리지만 지진을 인공지진을 터뜨려서 사이즈북을 통해서 밑에 있는 밀도가 다른 물체를 가지고 그걸 이미지화해가지고 밑에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바로 그런 거죠. 최근에 서울 시내 밑에 땅에 푹 꺼진 곳이 많아가지고 차로 이렇게 댕기면서 밑에 지하 구조를 살펴본 거랑 똑같은 원리인 거죠. 그런데 그 원리를 공룡 화석을 찾는데 이용을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아까 고비사막에 보시면 거기가 해발 1500미터의 화석이 나오는 곳이 대부분 이런 큰 산과 계곡이죠. 그런 곳에 그런 기계를 끌고 왔다 갔다 한다는 자체가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방법으로 왜 사람들이 그걸 옛날식 그대로 이렇게 발품을 팔면서 화석을 찾겠어요. 그런 기계를 보는 것하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 사람 눈으로 지표문에 조그맣게 이빨 요만한 거 하나가 있더라도 우리는 그걸 화석으로 대부분 찾거든요. 왜냐 그러면 이빨은 에나멜질이 있어서 어떤 흑 색깔과 달리게 우리가 지나다 보면 반짝 빛이 나거든요. 아 그러면 저게 뭔가 빛나는 게 있으면 저건 이빨인가 보다. 뭐 이런 그런 요만한 것까지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눈을 가졌지만 기계가 어느 정도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하기가 쉽지 않고요. 또 하나 최근에 많이 사람들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인공위성에서 어떤 무슨 팔을 싸서 지표의 어떤 이런 성분을 조사하는 그런 것들은 하고 있습니다. 뭐 쌀 같은 거 이런 것들을요. 그래서 그런 기법을 써서 저런 고비사막같이 이렇게 지층이 퇴적암으로만 돼 있고 이런 것은 그런 방법을 쓰면 어떤 밑에 땅 속의 지역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은 하고 있지만 아직 사실 그것이 현실화되지는 아직 않고 있습니다. 지질학이 많이 발전할 때는 석유시치가 되게 중요했었을 거예요. 석유는 어마어마하게 큰 이익을 주기 때문에 석유시초하면서 지지학이 발전할 수 있었는데 그 공룡은 아무리 봐도 별로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누가 거기다 많은 돈을 투자하려고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제일 공룡연구에서 가장 재미있는 파트가 바로 그건데 사실 저는 그런 기계가 개발이 된다고 하면 실망할 것 같아요. 야외 가서 탐사를 하고 제 손으로 착구하는 것이 그게 땅 속에서 밑에 뭐가 묻는지 모르지만 이런 송곳을 찔러서 들어갔을 때 뭔가 딱딱한 게 딱 닿았을 때 교수님 손맛인가요? 손맛? 손맛이네요. 짜르르 하고 제 몸에 타고 오는 그 전율 그 흥분은 그 희열은 아마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 좋은 거를 왜 아니 근데 이만큼 뼈가 튀어나와 있으면 우리는 사진을 찍잖아요. 근데 이용란 교수님은 노트북이 그림을 그리시더라고요. 보이는 건 만큼은 없는데 안 보이는 부분을 막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빨리 사진 찍고 팝시다. 그래도 선생님은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서 그 당시에 어땠는지를 좀 보라는 거죠. 무작정 파지 말고 파는 게 능서가 아니다. 그게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지구과학, 진화 이런 건 사실이야기성이 있는 역사과학이잖아요. 역사과학이 서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서사성을 막 없애버리는 건 스스로가 약간 무덤을 파는 일일 수도 있어요. 네, 좋으신 질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공룡들의 복원을 보면은 복원도를 보기에는 살도 이렇게 입히고 다음에 색깔도 입히고 심지어 털 색깔도 집어넣고 이런 복원도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 이게 진짜 저게 정말이야? 뭐 이렇게 의구심을 좀 가지실 것 같은데요. 최근 과학의 기술은 거기까지 왔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왔냐 하면 혹시 다큐멘터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CSI 같은 그런 미드를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살해된 사람의 두개골에서 근육을 입혀서 살았을 때 어떻게 얼굴이 생겼는지를 복원할 정도의 기술까지 왔거든요. 그게 가능한 건 뭐냐 하면은 모든 뼈에는 그 살아있을 때의 근육이 어떻게 생겼을 거를 암시해주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뼈하고 말뼈가 틀리죠. 같은 팔뼈라도 소팔뼈하고 말팔뼈하고 틀리는 것처럼 모든 개체들은 각각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조에 어디가 돌기가 크다 그러면 여기 근육이 더 크게 붙겠구나. 아니면 돌기가 작다 그러면 적은 근육이 붙겠구나. 그래서 전체 모든 뼈에 여러 가지 나타나는 그런 해부학적인 특징을 가지고 거기에 근육을 입히게 됩니다. 근육을 입힐 때 당연히 참고를 하죠. 악어 근육을 참고를 할 때도 있고 참고를 할 때도 있고 새의 근육을 참고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배에 어떤 근육이 어떻게 붙는지를 우리가 다 조사해서 그거를 복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 문제는 그럼 피부는 어떻게 되느냐. 피부도 사실은 가끔 피부가 지층에 찍혀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공룡의 피부 화석이. 피부는 화석으로 발견이 되지는 않지만 공룡이 죽였을 때 묻혀있던 지층에 피부가 찍히거든요. 그래서 피부 패턴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단지 지금 모르는 것은 색깔이죠. 색깔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가 굉장히 얼마나 깃털이 화려해요. 공룡이 단순하게 칙칙한 색깔을 가져오고 있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아까도 깃털 공룡이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다양한 색깔을 자기가 표현을 해야지 어떤 자기 짝을 찾거나 아니면 자기가 위험한 존재라든지 나한테 오지 말라든지 어떤 다양한 색을 표현하면서 동물 사회에서는 다양한 색깔들이 있거든요. 공룡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렇지만 그 패턴이나 색깔이 정확히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깃털은 가능해요. 깃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멜라닌 소포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소포체의 형태를 봐서 얘가 노란색인지 검은색인지 이런 것들을 구별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는 있죠. 예를 들어서 윤신영 기자와 제아의 골격을 나중에 외계인이 찾았다가 해봐요. 뼈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 뼈를 가지고 이렇게 비만으로 표현하고 윤신영 기자의 뼈를 보고서 날씬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똑같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살은 근육까지는 어떻게 되는데 지방은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공룡이 지방이 없다는 가정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질문을 근육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 학생이 대학교에 와야지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고급스러운 질문을 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뼈를 연구하는 그 분야를 우리가 히스토러지라고 해요. 뼈 조직학 연구라고 하는데 우리가 공룡뼈를 예를 들어보죠. 그러니까 우리 포유류의 뼈하고 파충류인 악어의 뼈하고는 뼈를 잘라서 단면을 보게 되면 구조가 너무도 틀리죠. 왜냐 그러면은 변혼동물인 악어는 뼈 성장이 굉장히 더디거든요. 그래서 뼈가 빨리 성장을 하려면 거기에 핏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하버시안 구조라고 하는데 그런 구조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었습니다. 우리 포유류는 반면에 변혼동물인 악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구조가 잘 발달이 안 돼 있죠. 그런데 공룡의 뼈를 잘라보면은 어떤 포유류 같은 특징도 보이고 전형적인 악어 같은 특징도 보여요. 그런데 대부분의 공룡뼈들을 보게 되면은 어떤 특징이 나타나면은 나무의 나이태처럼 이렇게 단면에 선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선을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LAG라고 그러는데 LAG 그래서 Line of Arrest Growth라고 해서 성장이 멈추고 있는 선이에요. 그러니까 나무 나이태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무도 왜 나이태가 생기죠? 겨울에 영양분이 없죠. 나뭇잎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무가 자라질 않죠. 그렇게 되면은 나무가 쭉쭉 자라지 못하고 성장이 속도가 늦춰지는 그런 지역에 거뭇해 나이태가 생기는 거죠. 공룡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룡뼈도 얘가 먹이가 좋고 잘 먹을 때는 뼈들이 쭉쭉 자라지만 이제 이게 겨울이 되거나 그리고 자기가 환경이 안 좋아지면 뼈가 성장을 못하겠죠. 그러면 이제 뼈가 성장을 못하니까 라인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1년에 하나씩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공룡뼈를 잘라서 그 나이태를 세보면은 이게 20개의 나이태가 될 수도 있고 10개의 나이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룡의 나이를 아는 거고 그 뼈를 가지고 그럼 어떻게 공룡이 빨리 성장했느냐 안 했느냐는 거면 이렇게 해보면 되잖아요. 공룡 대태골이 하나 있는데 대태골에 나이태가 있어요. 만약에 20번째 라인이 있고 여기 10번째 라인이 있고 5번째 라인이 있다고 하면 20번째 라인에 있었을 때 뼈의 크기 10번째 라인이 있을 때 뼈의 크기 5번째에 있을 때 나이의 뼈의 크기 그러면 그 뼈의 두께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공룡의 크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가 5살 때부터 10살 때까지는 뼈의 폭이 쭉쭉쭉 빨리 성장하다가 10살부터 넘어서는 이 나이태의 간격이 점점점점 좁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얘는 어렸을 때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하는구나 이런 성장 속도를 우리가 유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궁금한 게 생기는데 그럼 공룡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조금씩이라도 커지게 되는 네 조금 더 커지는데 맨 마지막에 가면 뼈가 거의 성장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다다르면 이제 얘가 완전히 성체로 다 됐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아요. 공룡은 파충류니까 거북도 무지무지하게 오래 산다는데 그럼 공룡도 그렇게 오래 살았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히스토로지의 뼈의 연구를 하다 보면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경우에는 최고로 오래 산 놈이 한 23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23살에 거의 성장이 다 멈춰서 준 거죠. 병사를 했든지 아니면 다른 놈한테 잡아먹혔든지. 그러니까 공룡들의 그런 뼈를 조사해 보면 25살 이상 이렇게 사는 놈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리고 또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잡아먹힐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외로 새끼 화석이 많아야 되는데 그런 이런 새끼 화석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어떤 아프리카의 어떤 그런 환경을 생각을 하셔야죠. 약육강식의 세계에 있어서 이런 어린 새끼들은 많이 잡아먹히고 큰 성체까지 살아나는 놈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공부한 이런 공부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한테 이런 기회가 왔다는 게 그리고 제가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 그러면 제가 지질학을 했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제가 지질학을 하지 않았으면 지구 나이가 46억 년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몰랐겠죠. 그리고 지구가 어떻게 움직여서 있는지 그리고 저는 이게 궁금해요. 내가 태어난 이 지구에 대해서 난 조금 알지 못하고 내가 죽는다고 하면 좀 억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질학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저한테는 처음부터 동경의 학문이었고요. 그래서 지질학을 좋아하게 됐고 그러면서 고생물학이 지질학에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운 좋게 고생물학이 화석을 다루는 그런 학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고생물학을 하면서 느낀 건 뭐냐 그러면 고생물학이라는 게 진짜 많은 중요한 과학들이 있겠지만 어떤 모든 국민들한테 모든 국민들한테 꼭 필요한 학문이다. 지질학이나 고생물학은. 왜냐 그러면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학문이거든요. 제가 뭐 사람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 장구한 생명의 역사를 거쳐서 내가 여기에 운 좋게 이렇게 내가 태어나서 여기에 지구상에 살고 있는 지대에서 그거를 감사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죠. 서로 남과 싸우고 남한테 이기려고 그러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쟁취하려면서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인간과 부딪히면서 받는 스트레스도 많고요.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는 제가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 바로 자연이잖아요. 그 자연도 그 땅 속에서 아무도 저한테 미리 알려주지 않은 미지의 세계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이런 화석 탐사를 가서 새로운 공룡별을 찾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른 분들한테는 그게 무슨 대수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결과가 없었다 그러면 어떤 화석을 찾지 않았다 그러면 아무도 그런 생명체가 데이노 케이루스가 지구상에 그런 거대하고 멋있었던 생명체가 지구상에 존재했는 조차도 모르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함으로써 그거는 우리의 어떤 인간의 지식의 확대나 그리고 지식의 우리 인간의 자부심을 굉장히 올려주는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고생문학이 아까 경제적인 얘기도 나왔지만 돈을 잘 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만족감에 있어서는 어떠한 학문보다도 저는 자랑스럽게 제가 이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도 너무 첨단과학 첨단과학 이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런 쪽도 굉장히 내가 인생을 한번 걸어볼 만한 그런 분야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주는 학생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주 한민구 학생들이 정말 뛰어난 질문들을 해주셔서 놀라고 있는데요. 오늘도 원격 강연으로 함께 해주신 한민구 학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